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52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엔마리 사바스지음 김미정 옹김 스노우폭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에 담긴 52가지 백만장자의 태도는 저자가 직접 백만장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뒤에요. 그들로부터 찾아낸 공통점들을 가지고 정리한 책입니다. 쉬운 두 가지로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왔는지 그로부터 실제 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출간한 이후에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프라 윈프리쇼에도 소개되어서요.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이 책의 구성은요. 성공 비결 1, 성공 비결 2, 성공 비결 3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성공 비결 52로 끝나는데요. 왜 성공 비결 52까지 묶었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1년이 52주잖아요. 52가지 비결을 한 주에 한 가지씩 실천하면서 아직 습득하지 못한 성공 비결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이 모자란 부분을 한 주에 한 가지씩 고쳐가면서 습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2가지를 성공 비결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인터뷰한 백만장자들과 평범한 사람들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궁금하시죠? 백만장자와 가난하거나 돈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구분짓는 특징은요. 사고 방식, 자신에 대한 불구르의 믿음을 가졌는가 갖지 못했는가 또 시간을 중시하는가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랐다고 합니다. 다른 특성들로는요. 긍정적 태도, 조직화 능력, 돈을 대하는 태도가 있고요. 꾸준함과 절제력이 성공을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여기에 덧붙여서 백만장자들의 18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한번 또 읽어봐 드릴게요. 1.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간다. 2. 시간을 지혜롭게 쓴다. 3. 감성지수가 높다. 4. 자신감이 있다. 5. 신뢰할 수 있다. 6.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고를 한다. 7. 소박함의 가치를 인식한다. 8. 창의적이다. 9. 성공할 때까지 계속한다. 10. 성공에 자만하지 않는다. 11.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긴다. 12. 정신을 풍요롭게 가꾼다. 13. 자신이 주변 사람보다 잘난 게 없다는 것을 안다. 14.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 15. 받기보다는 베푼다. 16. 미래를 계획한다. 17. 돈을 소중히 다룬다. 18. 지략이 있다. 지금까지 백만장자들의 18가지 특성에 대해서 읽어드렸는데요. 적절한 절제력과 꾸준함만 있다면 누구나 백만장자로 자수성가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는 18가지 특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성공 비결 52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저는 성공 비결 1 제목하고요. 또 거기에서 뽑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포인트 한두 문장만 제가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 책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성공 비결 1. 순간이 만족감을 대하는 백만장자들의 태도. 장기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하기 위해 정서적 욕구 충족을 미룬다. 성공 비결 2. 수입 대비 지출 규모를 어떻게 계획하는가. 고정 지출부터 계산해놓고 물건의 구입이나 오락에 쓸 수 있는 잉여 자금을 책정한다. 3. 충동 구매를 막는 물건 구매법. 구매 목록 없이 집을 나서거나 쇼핑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는다. 구매 목록은 대단히 중요하다. 살 필요가 있는 물건과 사고 싶은 물건을 구분해 주므로 시간과 비용, 효율성이 훨씬 높아진다. 4. 자신을 신뢰할 때 얻게 되는 보상. 가장 중요한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자신에 대한 믿음에 있다. 5.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신나는 일의 중요성. 열정을 느끼는 일을 발견하면 그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라. 그들은 어떻게 그 일에서 수익을 창출했는지 알아보라. 6. 무엇이든 시각화하는 습관을 가질 때. 현실로 만들고 싶은 것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그대로 실행에 옮겨간다.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일수록 시각화했던 것을 몇 주, 몇 개월, 몇 년 더 빨리 실현시킨다. 성공 비결 일곱 번째입니다. 불변이 법칙, 글로 적으라. 자신의 목표를 글로 쓰고 그것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목표 달성에 계속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기가 가진 강점에 집중하고 점진적으로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나가도록 하라. 긍정적인 자의식을 가져라. 자존감과 자신감의 향상을 다룬 책을 읽어라. 9. 정직과 진실이 성공의 마지막 종잣돈이다. 정직하라. 실수했을 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실수를 인정하라.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약속을 지켜라. 10. 시간 엄수자.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돈도 관리할 수 있다. 11. 시간을 지배하라.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생활이 몸에 배어 있다. 12. 평생 배우고 탐구하는 사람들.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 개발을 위해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며 취미를 찾고 열정을 발견하고 책을 읽고 평생 학습하며 계속해서 지식을 쌓는다. 13. 무엇이든 학습했다. 지속적인 창의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다. 14. 집중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일. 소음과 사람들, 자극에서 벗어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보자. 혼자만 있을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해둘 것을 권한다. 15. 삶의 주도권. 근무 시간뿐 아니라 개인 생활을 위한 시간도 계획한다. 16. 사업의 기둥이 되는 팀을 구성하라. 사업 성공을 결정짓는 일은 정서지능과 전문기술을 지닌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 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17. 장사와 사업을 구분짓는 업무 위임 능력. 성공한 사람들은 권한 위임을 통해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만든다. 권한 위임은 사업을 키워나갈 시간을 확보하고 팀원이 발전할 수 있게 해준다. 18.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었다. 선행 나누기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되갚는 걸 말한다.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나눠주는 선행 나누기를 하고 있다. 19. 나는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 사람은 직감적으로 실수를 통해 배운다. 모두가 실패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은 행동을 좌우한다. 20. 여지 없는 끈기로 무장하기. 성공한 사람에게 포기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대신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 21.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라. 위험을 감수하려 할 때는 미리 계획하라. 발생할 수 있는 최상과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두 가지 모두의 해결책을 수립하라. 성공한 인생을 위해서는 성공하지 못할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22.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브레인 트러스트. 브레인 트러스트는 특정 목표의 달성이나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조언을 요청받는 사람을 말한다. 23. 닮고 싶은 삶을 살고 있는 누군가를 찾으라. 자수성과한 백만장자들은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선택했다. 24. 세컨드 베스트. 자수성과한 백만장자의 공통적인 특성은 아무리 심각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취물해 하기보다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해결책을 놓고 고민한다. 25. 지속적 동기부여. 동기는 행동을 인도하는 힘이다. 목표에 압도당하지 않고 계속 동기가 부여되도록 할 일과 목표를 작은 단위로 쪼갠다. 26. 보상은 뒤를 따른다. 백만장자로 자수성과할 준비를 하는 동안 기대치를 높이 설정하는 도전을 하라.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곧 닥쳐올 도전에도 기꺼이 맞서게 해줄 것이다. 27. 포기할 때와 요청할 때. 혹시라는 단어는 성공한 사람들이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문제는 시간일 뿐이다. 28. 스스로 행운을 빚어내는 사람. 백만장자들은 누군가 손해라고 할 상황에서조차 기회를 포착해낸다. 단순한 생각, 선행, 심지어 불행까지 기회로 전환시킨다. 행운을 만들어내는 비결을 실천해 옮기는 사람들이다. 29. 빈말, 허튼 약속을 하지 말 것. 자신이 하겠다고 한 일을 책임지고 하는 것은 자수성과의 절대적 자질이다.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은 먼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말이다. 30. 들으라. 상대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자. 그리고 상대의 말을 들은 대로 요약해서 다시 들려주자. 들은 말을 보강해주는 동시에 명료하게 해줄 것이다. 31. 질문하라. 성공한 사람들은 이해했든 이해하지 못했든 망설이지 않았다. 그저 언제나 질문을 할 뿐이었다. 32. 행복하라. 행복은 사고 방식의 문제다. 더불어 그것은 선택이다.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 허용한 방식 말이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감을 갖고 있어서 사람과 상황에 부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다. 33. 운동하라.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34. 생각할 시간이 없으면 성공할 시간도 없다. 바쁜 일상을 지낸다 해도 반드시 소란스러움에서 멀리 떨어져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백만장자가 되라. 35.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 달랐다. 재무 계획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며 첫 수입이 들어온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첫 단계는 자신의 소득과 소비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소득보다 적게 지출하는 자신을 칭찬하거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36. 단순한 생활이 가져오는 삶의 만족감들. 자수성과한 백만장자들의 대부분은 물건에 매달리지 않는다. 오히려 미니멀리스트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들은 양보다 질의 원칙에 따라 간소한 생활을 유지한다. 37. 아웃풋이 답이다. 원하는 것을 이룰 계획을 세운다. 기한도 스스로 정한다. 당신이 계획한 목표를 이미 달성한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 목표를 실현할 준비를 한다. 38. 미래 투자는 왜 필요한가. 상당한 금액이 절약돼 비상금도 더 빨리 마련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부터 할 수 있는 시기도 훨씬 앞당길 수 있다. 경제적 자유를 얻게 해줄 종잣돈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39. 자신의 사업을 일구는 일. 백만장자의 75%가 자영업자이다. 실제로 이 책에 싣기 위해 인터뷰한 자수성과 백만장자 76%가 창업을 했다. 그들은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시장성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또는 열정을 느끼는 일을 세상과 나누고 싶어서 창업했다. 40. 여러 소득원을 만들었다. 자주 성과한 백만장자들은 소득원을 하나씩 늘려간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으므로 그들 대부분은 하나의 활동소득과 최소 두 개의 수동적 소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일반 사람과는 뚜렷하고 분명히 구별되는 노력을 해왔고 행동을 실천해왔다. 41. 백만장자의 사고방식 성공의 끝을 정해놓고 현재 해야 할 일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야 할 행동까지 정해놓고 있다.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작한다. 42.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라. 크건 작건 성공을 거두기 위한 원칙은 동일하다. 목표를 세우고 기한을 설정하고 달성하면 된다. 43. 스스로를 변신시키는 일 백만장자가 돼가고 있는 동안 대부분 조용히 독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향상시킨다. 책을 통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배운 것이다. 44.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행복감을 표현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기술이다. 45. 생활의 가치를 높이자. 개인 생활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가족이었다. 46. 받은 것을 다시 사회로. 백만장자 대부분은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을 기억하며 사회 환원을 실천한다. 돈보다 재능과 장점의 가치를 더하라. 돈에 치중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성공한 후에는 그걸 혼자 거머쥐고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봐주세요. 버니 라이츠의 말입니다. 48. 무한한 가능성. 성공한 사람들이 한계를 두지 않는 것은 오직 잠재력뿐이다. 그들은 언제나 기존의 경험을 뛰어넘는 사고를 한다. 마치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49. 변화는 필연이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변화의 필요성을 따지기보다 변화의 원인을 알아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해결책을 손에 들고 앞으로 나아간다. 50. 겸손과 포용. 남들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을 필요를 느끼지도 바라지도 않는다. 대부분 튀지 않으려고 했다.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차, 수수한 옷차림이 그 사실을 뒷받침했다. 그들은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 삶을 산다. 그 대표적인 예가 워렌 버핏이다. 51.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존중받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둔다. 52. 이제 낚시하러 갑시다. 백만장자로 자수성가할 수 있는 비결은 당신에게 주어졌다. 이제 그것들을 실행해 옮길 차례다. 이렇게 성공 비결 1부터 52가지를 쓴 다음에는요. 내가 일주일 동안에 이 습관을 습득했는지 안했는지 O, X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습득한 비결들에 체크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련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록에는요. 이 책에 소개된 백만장자들의 사진과 이름 또 간략하게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샤마하이더, 개리모일엔, 제임스 티모시 화이트, 제이슨 필립스 등 이분들이 간단하게 또 소개되어 있고 사진까지 들어 있어서요. 좀 더 실감나게 또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책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